자 이번 시간에는 캐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타이틀을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했을 때 dbjson 파일에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을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내용이 다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페이지가 전환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json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지금 1, 2, 3번까지만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지난 시간처럼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테스트, 테스트, 이즈라고 해서 입력을 했고 입력을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dbjson 안에 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페이지 제이스 크리에이트 폴더 안에 설스 앱 폴더 안에 크리에이트 폴더 안에 페이지 제이스에 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동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요 여기 윗부분의 목록이 목록이 이것도 마찬가지 dbjson 파일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기존에 목록이 3개 있었는데 이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3개로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next.js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앱은 여기에 있는 topics 안에 있는 layout.js 좀 볼게요 layout.js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topics의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그러면 서버는 이 주소로 들어온 거 요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이걸 그때그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서버에 여기 서버 파일을 생성하는 next.js라는 이 폴더 안에 캐시 안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새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캐시와 저장돼 있는 이게 변했겠어? 라고 해서 이전에 저장돼 있는 것들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캐시 기능을 끄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캐시를 일정 시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캐시가 다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설정을 next.js의 매뉴얼에서 보고 올게요 해당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.js 공식 매뉴얼 페이지에서 데이터 패칭, 캐싱, 그리고 리밸리데이팅 이라는 부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의 패칭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내려와서 보시면 내리고 있고요 강제로 캐시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내려와 보시면 리밸리데이트에서 3.6초까지 캐시의 라이프타임을 세팅하는 거니까 이 캐시는 3.6초 있다가는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캐시가 남아있을 시간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예 캐시를 지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려와 보시면 네 여기서 캐시에 노스토어라고 하면 아예 캐시를 저장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그때그때 계속 서버에 조회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을 요걸로 바꾸고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yout.js 볼게요 여기에 주소 뒤에 콤마하고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값을 넘기면 된다라고 하니까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 주소 뒤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자로 넣어준다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캐시가 전혀 저장이 안 될 거고 요거를 지금 넣자마자 여기 캐시가 바로 풀려서 좀 전에 추가했던 내용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페이지, 크리에이트 폴더 안에 페이지 제스 좀 볼게요 여기에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목록, 여기 있는 목록도 다시금 불러올 수 있게끔 refresh까지 넣어볼게요 router의 내장 함수 중에서 refresh를 이용해서 새로 고침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크리에이트에 가서 react, react is, 전송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로 감과 동시에 이렇게 내용도 잘 보여주고 있고 목록도 캐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서버에 요청 보낸 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구현할 기능은 여기 이 글 보기 페이지에서만 업데이트와 딜리트 버튼이 나타나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지금 레이아웃 제스에 있었단 말이죠 해당 페이지에 가서 이 부분을 조건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도록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제스 볼게요 자 레이아웃 제스에서 밑에 버튼스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분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 페이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기를 하려면 새로운 파일로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저는 지금 얘를 여기 ul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출력하는 이 부분 자체를 컨트롤이라는 컴포넌트로 분리하겠습니다 잘랐어요 컨트롤 x 자르고 여기에 컨트롤 쓰라는 컴포넌트를 실행할게요 자 그러면 컨트롤 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랐고 함수 위에서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컨트롤쓰 컨트롤쓰 함수는 우리한테 return 해서 태그를 생성해 준다 좀 전에 잘랐던 걸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일단은 당연히 자리만 옮겼으니까 버튼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만든 얘를 새로운 파일로 분리할 거예요 자 VS 코드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지금 클릭할 거냐면 이 컨트롤쓰 부분을 더블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전구 모양이 나옵니다 전구 모양을 클릭하고 move to a new file 해서 새로운 파일로 이 함수를 분리할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move to a new file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있고 걔를 클릭하시면 얘가 똑 떼져서 새로운 파일로 생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컨트롤쓰.js라는 게 만들어졌고 자동으로 import까지 해주고 있어요 편리하게 이렇게 파일을 분리하고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쓰.js에 가볼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내용으로 잘 있고 export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화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update와 delete 버튼이 나오는 거고 글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세 크레이트 이 크레이트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글 세 글을 지금 보시면 뒤에 4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오고 있고요 이 4라고 하면서 넘어온다는 얘기는 뷰 페이지 그러니까 리드 폴더 안에 페이지 제이스를 보시면 리드 폴더 안에 페이지 제이스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온 데이터 프롭스의 파람스 안에 넘어오는 이 아이디 이 아이디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불러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컨트롤쓰.js에서도 이 프롭스의 파람스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업데이트와 딜리트 버튼이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즈 파람스라는 걸 이용하면 이 넘어온 데이터 프롭스의 파람스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쓰려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 제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뀌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꿀게요 유즈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변경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임폴트해서 유즈 파람스라는 암수를 로드해서 페이지로 넘어오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유즈 파람스를 임폴트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유즈 파람스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컨스트 유즈 파람스라는 파람스라는 변수에다가 객체 형식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람스 유즈 파람스 암수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파람스에 담았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아이디 아이디를 변수명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파람스의 아이디를 찍어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이 레이아웃.js에서 주소 표시줄 뒤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글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와 딜리트 버튼이 나오게 하자 아니라고 한다면 얘 둘은 안 나오게 하자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을 잘랐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력할 거 써주고 없다라고 한다면 비어있게 할 거야 라고 해서 null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못 써요 Next.js 리액트에서는 여기 표현식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빔 프레그먼트 안에다가 좀 전에 잘랐던 LI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화면을 볼게요 자 홈으로 갔습니다 홈에 갔더니 크리에이트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글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주소 표시줄에 4라고 해서 파람스의 아이디가 있고 파람스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레이아웃.js에서 레이아웃.js에서 이 자리에 컨트롤스의 컴포넌트에 1위 시킨 결과가 나오게 할 거고 그러면 컨트롤스는 지금 주소 표시줄에 파람스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니까 있으면 얘를 출력해주고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라고 해서 지금처럼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홈으로 갔을 땐 안 나오고 있고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을 땐 잘 나오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